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최영우 체크하죠 최영우가 헤더로 거둬됐구요 예, 최영우 선수가 박시영 선수의 자리를 잘 커버해줬어요 예 다시한번 당민준, 당민준이 왼쪽에 많이 올라가고 자, 통과 됐습니다. 이지우 있습니다 이지우 외발 크로스! 자, 다시한번 나와야되요 정세윤 있어요 자, 다시한번 수비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정세윤! 자, 박군이가 타이버 거둬됐습니다 네, 역습입니다 자, 역습까지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자, 왼쪽에 박호인 박호인! 박호인 박스! 자, 2번 박호인! 크로스입니다 자, 오늘 전방에서 소유가 길게 되는 선수가 없거든요 자, 중헌을 잘 봤습니다 자, 불어섰습니다 김기현, 왼쪽에 신승민에게 신승민 다시한번 크로스입니다 길었습니다, 장현동 자, 박스 한쪽에서 네, 안대요 자, 슈팅! 벗어납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김채용의 왼발 슈팅 골대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통과가 잘됐거든요 김채용이 올린 볼이 네, 약간 길어간 볼을 김채용이 따내면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네요 그대로 왼발로 때려봤습니다 자, 연세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하면 장면에 이민혁 선수가 또 떠오르죠 네, 자, 지금 비스갈러스는 자, 천세윤이 잘 꺼내냈고요 네, 스루패스! 자, 직두패스 김채용이 달려갑니다 자, 김채용이 넘어졌습니다만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장현호 선수가 좋은 몸싸움으로 볼을 탈취했습니다 네, 지금은 정당한 어깨경합이었고요 예, 자, 다시한번 볼 네, 다운가요! 자, 권영승이 잘 꺼내냈고요 네, 다시한번 강민재! 왼쪽 비웠어요! 왼쪽에 강민재! 강민재! 주택! 예, 동대우 넘어갑니다! 자, 왼쪽에 천세윤을 봤습니다 다시한번 이지호 네, 원투패스 가요 자, 이지호! 이지호입니다 이지호! 아, 이지호! 자, 이지혁! 다시한번! 장지혁이 거둬냈습니다 장지혁의 좋은 수비! 네, 장지혁 선수 끝까지 집춤력을 놓치지 않고 예 골만 커트해내면 완벽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들었습니다 자, 4학년 마트형 장지혁 선수가 좋은 수비로 이지호를 차단합니다 네, 지금 박시현 선수가 순간적으로 밸런스를 잃었거든요 예 그걸 장지혁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서 처리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트피스 실점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자, 지금 전반전 약 40분 흘러가면서 정규시간 5분 남았고요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최강서! 자, 컨트르신다! 자! 벌런스입니다! 자, 박시현 선수가 무슨 일인가요? 자, 심판이 경기를 아, 중단시켰고 레드카드를 선언합니다 네 자, 장혁도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고 갈았고요 아,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공이 홀라인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핸들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지금은 세 장을 내주면서 페널티킥까지 내주는 상황인데 자, 지금 역시 최강서 선수의 펀칭이 좋지 못했고요 자, 이지호 잘 준비합니다 자, 슈팅! 들어갔습니다 자, 이지호의 실점을 허용합니다 자, 이지호의 페널티킥 골대를 맞으면서 그대로 골문 쪽으로 빨리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골대 안쪽을 맞고 들어갔는데 아, 잘 찼어요 예 자, 누가 프리킥을 준비하겠습니다 22번 캡틴 최형우 선수고요 자, 경기는 현재 전반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경기시간 1분여 정도가 담아있고요 자, 프리킥 1입니다 네, 올라갑니다 이지호의 페널티킥 야, 고 SECRETTathi 자,цев內 권넣 mirrors 자, 여수대위협적인 헤더가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자, 받고 인. 프로위인 최형우 자, 저희도 지금 전반전에 많은 교차가 이뤄졌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자, 우측에 김itarian 버텨줍니다 담으로꽃 ripping 자, 자 다시한번 구경 MD振 moved living among the court 바로 뒤에 뀻 hydraulic 끄 NFC 잘 걷어냈구요. 자 넘어졌습니다. 네 역습이에요. 역습 이어가야죠. 전반에 강민재가 있습니다. 강민재 여기서 해봐야되요. 우측에 열려있습니다. 강민재. 네 지금 중앙에 침투해야되거든요. 자 안쪽에는 최영웅가 있구요. 강민재 최영웅! 중불받혔습니다. 스루인 준비합니다. 자 두방에서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제 여기 굳어졌습니다. 자 왼쪽에서 유치우! 높였어요! 최영웅 콤바! 최영웅 콤바! 최영웅 콤바! 자 다시한번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네 뒤에 비었어요. 중간에서 헤더! 자 최영웅에게 최영웅! 자 파울이죠. 지금은 팔꿈치로 과격하는 모습이었는데 한번 심판의 구두주의로 끝날 것 같구요. 예. 아 네 이거는 의도적으로 어깨를 잡아당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에 같은 경우는 명백한 골 기회였기 때문에 퇴장 판정이 맞습니다. 자 최영웅가 오른쪽으로 멀리 보내줬습니다. 자 잘 풀어냈구요. 자 크로스 올립니다. 네 강민정! 바래닫지 않았습니다. 자 박지상 네 이렇게 미드필더에 한 명밖에 위치할 수 밖에 없으니 자 다시한번 변켰습니다. 이지호. 빠르게 오버리핑하는 모습이구요. 자 진시우의 안일한 패스가 있었구요. 자 다시한번 왼쪽에서 자 골수 올립니다. 빗나갑니다. 장현민 선수의 뒷공간 침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교체를 활발히 가져가는 팀은 아닌데 지금 특성상 교차선수를 가져갈 수 밖에 없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자 측면에서 다시한번 이지호 앞을 박구인이 맞고 있습니다. 자 이지호 돌렸습니다. 네 헤덕! 벗어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네. 경합 활발합니다. 이지호. 자 이지호. 오우 네. 자 다시한번 진시우가 걷어냅니다. 여기서 장하민 술류해주면 기회에요. 장하민과 장현민. 자 교차선수의 멤버가 볼을 따겠습니다. 네. 장현민. 장현민. 자 장현민. 장현민. 네. 하지만 수비에 막힙니다. 수부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자 그런데 우측에서 오른쪽에 성진영 있어요. 자 우측에 성진영을 잘 봤습니다. 박스 안쪽에 사람 많이 없구요. 왼쪽 먼 곳에 비었어요. 안됩니다. 네. 곧어냈어요. 다행입니다. 네. 저 곧어내줘야 돼요. 자 왼쪽에. 공 살려냈구요. 전방에 장하민이 있습니다. 장하민. 네. 네. 수류합니다. 장하민. 자 수위했구요. 하지만. 걷어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하지만 다시한번 장현민이 있습니다. 네. 좋은 움직임. 장야민 출발! 장재혁이 던졌습니다. 장재혁이 전망합니다. 장재혁 오른쪽에 봤습니다. 네, 우선 일찍 시도해야죠. 장현민 통과됐습니다. 박지사! 최혁우가 따됐고요. 장재혁이에요. 장현민! 키터! 왼쪽이 뛰어요. 왼쪽이 잘 지연시켰습니다. 멀리 걷어낸 볼. 중간에 선수가 있는데요. 안됩니다. 최혁우가 급히합니다. 최혁우가 급히합니다. 최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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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훈! 왼쪽에 열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벌려줬고요. 이지훈! 아, 이게 연결 되네요. 윤지훈! 연결됬습니다. 최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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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발 박지사! 장이 준비합니다. 이승민 머리에 맞췄습니다만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대가 역승을 준비합니다. 지금 이재근 한 명밖에 없어요. 반대쪽 비었어요. 좋네요. 맨쪽으로 보내줬고요. 성진영. 성진영. 성진영 슈트! 준비하고 있고요. 돌파가 됐습니다. 강민준. 다시 한번 돌파가 됐습니다. 안 됩니다. ィ 동전권을 놓지 못한 게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